전북교육청이 일선 학교의 코로나19 방역체계 강화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. 이는 학교를 중심으로 산발적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데, 실제 지난 10월 한 달에만 모두 184명의 학생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. 이는 하루 평균 6.1명으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각 학교급별로 다양했습니다. 이에 지난 8일을 기준으로 확진자 등이 발생한 10개 학교가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는 등 학사 일정에도 차질을 빚었습니다. 김승환 교육감은 위드 코로나 시대 학생 안전을 위해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.